난 막 놀 수 있을까? 하나, 둘 이거 뭐야? 이거 뭐하냐? 이거 뭐하노? 이거 뭐하노 지금? 이거 뭐하노? 이렇게 만져봐요. 대충 이두에 저절로 힘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잘 안 들어오는 게 발의 기능이 많이 죽어가지고 의사요? 박사입니다. 아니 의사인데 거의 지금? 안에까지 다 들어와야 돼요. 이거 만져봐요. 앞에 잡고 있는 거야. 저절로 들어와 줘야 돼요. 왜 이렇게 물렁물렁해? 다 빠져가지고 아 간만에 이거 여러 사람하고 운동하니까 흥분되네 이게. 3 4 2 3 4 4 5 6 요괴님 몸이 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 분위기만? 아니 원래 이런 그 슬픈 곳에서 운동을 좀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이제 그 그 좋은 센터를 가야지 운동이 잘 되지. 근데 운동은 다른 데서 하시던데? 한 번씩 아 MK 거 사시더라고? 걸렸네? 잘자. 뭐하냐? 존나 무거워 기다려봐. 아 도와주지마. 가자 제발. 도와주지마. 3 자 자 눈뚝어 해라. 누나에. 6 5개 더 가자. 1 뭐하노 지금? 장난을 치고 있어. 4 5 야 이거 왜 이러는 거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미안해요 여기 다 놀게. 첫 판부터 슬픈 모습을 보이네. 그게 아니고 1 5 6 야 씨. 아 죽여. 죽여. 죽여 그냥. 죽여. 죽여. 15 정말 좋아하는 친구 중에 한 명. 친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친구 중에 한 명 형군데요. 가끔 존댓말 나가요. 나 말 외울 수 있을까? 안 될 거 같아. 야 이거 누가 밑에 내라 너. 옆에 좀 한 방에 한 방에 오봐. 내 집에 왔으면 내 말을 따라야지. 4 5 너무 가까이서 찍은 거 아니겨. 8 이 얼굴에 피지까지 다 나오겠다. 10 4 겁나 세. 10 뽑아줄까? 아니야 아니야. 도와주지마. 진짜 이 씨XXX야. 1 2 3 4 10 자 5 5 아니야 아니야. 먹어. 먹어 먹어. 아니 15개 못하겠어. 아니 10개 하라며. 자 가자 가자. 네가 누군지 보여둬. 어? 네가 누군지 보여둬. 나 나 자 5 6 9개인가 10개 자 지금부터 5개 1 가자. 제발 2 2 죽여. 죽여. 2개 더 4 4 라스트 라스트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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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야. 뭐야 뭐야. 뭐야. 야. 아. 형 정신이 형 잘못됐는데 다 와가지고 그걸. 아 맞아 이거? 이거. 약간 맞아요. 아직 지금 근데 자연인 치곤. 좋다. 아 시합 때 몸 진짜 예뻤어 근데 그럼 뭐 하냐고요 여덟 야 보조하지 마라 살자 제발 지금 나왔나 시끄럽다 살자 못 할 거 같아 하나 못 할 거 같아 제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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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정신 정신 그거 하자 황영구가 쏜다 양경필이 든 개수만큼 쏟게 일단 이거 아니 그럼 한 개라니까 자금을 너무 학교 체끄럽고 빨간색 들어가라 빨리 둘 셋 들어줘야지 들어줘야지 야 야 힘 빼지마 힘 빼지마 야 진짜 힘 빼고 ㅈ대 진짜 힘 빼지마 내려 하나 내려 하나 다섯 개 못 하면 이건 힐스는 취미로 아는거야 네가 죽여 자 참 좋아 좋아 가자 다쳐 가자 제발 아이씨 세 개 남았다 여스쳐 밀어 밀어 2개 더 아 잠깐만 안 될 거 같은데 가자 가자 할 수 있다 쫄면 진다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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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올려 눈다 이사간 눈 떠나 눈 떠나 눈 떠나 눈 떠나 눈 감지마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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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끝났어 와 잠깐만 옆에 가라지지 마지막 하나 내려갈 때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돼 많이 힘들었나봐 많이 힘들었나봐 우리 그거 아니죠? 자기소개 IFBB 프로분들이 나오시는 공간에 제가 감히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저는 일단 IFBB 프로는 아니지만 현재 상태는 IMF예요 저는 여기 강동구 명일동에서 PT샵을 하고 있고 센터는 훈련소라고 해요 네이버에 명일훈련소 치시면 눌렀던 게 한번 검색해봤거든요 새벽 3시까지 상담 가능 새벽 3시까지 술을 먹는데 술을 먹다가도 상담은 가능하니까 24시간 전인지 전화 주이소 저는 지금은 잠정 잠정 채널인 필그리드TV의 양경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크게 안 해주셔도 되고 인스타그램도 안 보셔도 되고 몬스터 지금 구독과 좋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이거 이건가? 아니 근데 현득씨랑 말을 놓고 싶은데 말은 아직까지 못났어 근데 왜 자꾸 반말하자고 너도 왜 나한테 아니 아니 편하게 할 거예요? 편하게 하자 오늘 오늘부터 지금부터 편하게 하자 그래 그래 니 생일 언제고 생일? 6월 6월? 니 내 생일 오게 하노 다 알지 개의 아이가? 여섯 여섯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여덟 아 부지던클라우스 빨리 해라 재단없다 야 이 스타일 죽이네 지금 UFC 선수가 칭찬이야 내기는 거야 이거는 칭찬이야 칭찬 와 죽이네 이렇게 오케이 어허 너 뭐 하냐 아니 기다려봐 그게 아니고 이게 뭐하노 아 기다려봐 마인드 컨트롤 하잖아 어 어 그냥 못하겠어요 아니 못하겠어요 아니 진짜 아 심질이 날 것 같다 이건 뭐하노 지금 7 어 이거 뭐하노 못하겠어 진짜 이거 못하겠어 왜 존재 발사하지? 조명이 진짜.. 저승사자예요 무슨.. 아 내가 한다 지금 내가 한 개 더 응 현대기야 진짜 전체적으로 좋아 전체적으로 좋은데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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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좋아 아니 그러니까 근데 좋은데 뭐 좋아 야 근데 여기 왜 살짝 튀어나와있노 아니 지방종이라니까 확실하나? 뭐 쑤신거 아니지? 아니야 이거 왜 쑤셔 뭐 소상한데 이게? 니 하고 있는거가 지금 이게 아니 뭐하노 라인업 잡고있나 지금 아니 선생님 저 선생님 저 전화가 너무 아파요 전화건이 거의 슬픈 사람이네 이게 전화건 괜찮은거 같은데 훈련을 안해서 훈련을 이거 뭐야 이거 왜 이거 잘못했는데 가자 간담회 간담회 하나 둘 셋 넷 아 저 진짜 못하겠어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진짜 나 이거 못하겠어 아니 진짜 너무 아파 아니 어디가 아픈거야 가자 제발 정신 차리자 아니 뭐하노 잠깐만 그게 아니고 6 7 7 자 팔 보조없다 그냥 가자 5 보조없다 가자 3개만 도와줘 자 1 자 2 자 3 아니 근데 도와줄 때 너무 가까이 오진 말고 살짝 건들렸나 귀두를 할 뻔했네 아 진짜 아 인마 내 생일까지 하더라고 얘기 아이가 어 좀 무겁긴 하네 이건 아니야 아 이건 아니야 하나 둘 셋 셋 포 가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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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유일하게 진짜 샵 돈 5만원 내고 1시간 줄 서서 들어갔는데 아 이거는 근데 방송 나가도 되나? 형구에 대해서 이제 누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형구 형님이 저기에서 줄을 안 쓰고 혼자 요쪽에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더라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원래 줄이 엄청 막 세주신인가? 있었는데 딱 열리자마자 형구 그냥 직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기요 해야 되는데 아무도 아 그 본 사람들이 많았구나 다 보지 거기 야 몇 백 명이 봤지 그거를 몰래 사악 들어가다가 걸릴 뿐에 어쩐지 뒤통수가 존나 따갑더라고 이두하고 목 슈퍼 세트 할까? 저는 목을 진짜 해요 저한테 목이 굵어지는 방법을 알려드라 많이 하는데 저는 목을 진짜 합니다 목을 딱 이렇게 옆에서 샥 봤을 때 약간 강력한 느낌이 좀 나야 되거든요 이두하고 목을 하자 이두랑 목하고 슈퍼 세트 이두랑 목? 저는 여기서 좀 많이 합니다 레그컬 레그컬에 일단 살짝 지대가지고 무게는? 일단 여기 들어가야 돼요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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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둘째치고 그래서 약간 손가락 이렇게 좀 펴주면서 이렇게 그대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목도 이제 좀 슈퍼 세트로 해줘야 돼요 상체 숙여서 똑같이 아까는 저 끝목이고 이거는 그렇지 이거는 약간 목 중앙 근데 내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상체를 누우면 안 되잖아 그치? 상체 고정하고 대가리만 정말 궁금한 것 중에 하나 와 살짝 정지 살짝 정지해주고 천천히 내려와야지 그렇지 몸 움직이지 말고 어디까지? 여기 아니 내리는 거 끝까지 다 접어야지 내리는 건? 좀 더 펴고 그치 땡기면서 살짝 뒤로 눕지 말고 엉 다 힘든데? 아 보여주시면 살짝 앞쪽으로 눕는구나 그렇지 다 땡겨서 약간 0.5초 정지해주면 더 좋고 아 근데 내가 진짜 팔꿈치 같아 그럼 바로 목으로 들어가 훈련병 이두 나 지금 바로 하고 여기서? 응 와 이거 잠깐만 아 저 진짜 선생님 저 못하겠어요 선생님 저 못하겠어요 야 누가 무게 한 게 나지 않노 이거 아니야 아니야 너도 아까 한 칸을 했어 아니다 아니다 으? 저 왜 안 쳐 그만 내려줄게 하나 둘 둘 좋아 턱을 딱 들어서 잠깐 정지 배하고 눈이 한번 마주치고 내려가야돼 응피 뭐야 닫혀 형부야 형부야 옆에 있으면 안 될까 혹시? 다섯 개만 더 근데 이게 지금 장난치는 게 아니고 진짜 한번 해보세요 아 먼저 가야지 안 했잖아 아까 다리 벌리고 상체 좀만 숙이고 앞으로 상체 숙이고 이거 고정하고 목만 날 봐라 날 봐 날 쳐다봐 못 보겠어요 그게 아니고 못 보겠어요 선생님 못 보겠어요 선생님을 못 보겠어요 딱 세워서 그렇지 1 자 2 오케이 좋아 더 젖고 봐 어 됐어 딱 젖고서 0.5초 정지 4 뒤통수 좀 아파도 좀 참아봐 좀 참아봐 자 조금 더 니는 그 위에 천장을 보려고 해야돼 천장을 그렇지 더 위에 너도 좀 아프지 너도 좀 더 위에 참아야지 지금 딱 좋아 상체 넘 내려가지 말고 자 천장 보려고 해 천장 천장 위에 더 봐 위에 봐 눈 뒤집어 까 깠어 응 자 한번 더 쭉 오케이 바로 오제? 어 안되겠다 2도만 빨리 하자 넷 넷 다섯 와우 와우 지금 뭐 한 거야 지금? 와우는 솔직히 나도 지금 무리하고 있다 지금 죽이네 다섯 좋아 가자 1 뭐야 또 라인업 잡고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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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자 참아 아이 힘 좋아 힘 좋다 못하겠어요 이거 진짜 못하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진짜 무기 올리자 50kg로 한다이 어? 40kg잖아 왜 거짓말을 쳐 아 말하지 말지 50kg 한 번 하려고 했구만 와 야 너 몸 왜 이렇게 좋아? 둘 와 이거 미쳤다 진짜로 와 아 잠깐만 네 집 뭐야 하니 이 김이 계속 나 그렇지 아니 몸에서 연기 나 드래곤볼의 초사연이 진짜 이러는데 막 연기나요 아지랑이 피고 있어 진짜로 왜 이리노 자 세 개 네 개 좋아 가자 다 기도하면서 깍지를 껴줘 세.. 아 이거 안쪽으로? 많이 주지 말고 많이 감아서 5초 정지 5초? 0.5초 몇 개고? 11 12개 했다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금메달이 다른 게 있어 다른 게 있는데 검색을 해도 안 나오나 봐 집중 좀 해 나 좀 12개 5위 한 게 하나 있고 금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기록이 안 나와 봐 그래서 내가 지금 5등 선수로 각인이 되어 있다 아니 그럼 메달이 있어? 집에? 금이 있지 그럼 오늘 갖고 왔어야지 아 그럼 우리 아버지가 차에 보관하고 있어 6 고립을 잘 못 하네 얘들 10만 쓰니깐 그런 거 아니야 팔꿈치만 움직여줘야지 슈러그 같이 접어버리면 안 된다고 등을 나보다 팔 좋아? 아니 안 좋지 아니 아 진짜 좋다 푸짐 잡으니까 야 몇 개는 너네 21 돌아왔나 7 야 팔에서 심장 소리 들려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먹고 살아야지 우리 옛날이랑 다르지 태닝샵이나 열심히 해 태닝샵이나 나도 잘 안 해 태닝을 언니가 시작해 아 이거 당기고 넘겨야 되는데 다칠 거 같아 아니 형 형 빨리 안 돼 안 돼 안 돼 형 형 형 죽어 형 형 형 너 죽어 진짜 야 누가 안추나 와 뭐야 한 두려워 빨리 한 두려워 와 형 형 형 형 왜 이런 짓이야 왜 형 형 뭐 안 넘어가 왜 안 넘어가 레슬링! 레슬링 하는 분들은 다르다니까 근데 진짜 넘어간다 내가 당겼거든? 안 돼! 힘이 쎄네 재밌다 지금까지 우리 어깨, 모가지, 이두 이렇게 운동했는데 운동 너무 재밌겠고 난 오늘 어땠나요? 오랜만에 인사하는데 자신은 이런 컨텐츠는 오늘 많이 좋아하지 아니면 웬만해서는 아니고 많은 금액이 있지 않은 한 그 말은 뭐냐 그만큼 힘들었다 정신력이 부족하시거나 본인의 의지로 안 될 것 같다 명일동 훈련소 오시면 알아서 몸이 좋아지십니다 오늘 진짜 너무 재밌게 했어 운동을 다른 스타일로 운동을 했는데 옆에서 이제 살자 뭐하냐 정신 차리자 이게 부스터구나 되게 재밌게 했어 진짜 사실 말로키도 되게 부담스럽고 그랬는데 실제로 운동하니까 되게 재밌고 친해지고 싶고 참 간만에 이렇게 촬영하게 됐는데요 좀 퀄리티가 있는 우리 몬스터 쯤에 제가 너무나 유광스럽게 출연하게 돼서 유명하신 분들 나오는 거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봤는데 누구 거 봤는데? 말해봐 솔직히 누구 봤어? 따닥따닥 봤어 따닥따닥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두 명 얘기해? 뭐 손성준 그거는 내가 아까 말했으니까 또 또 그리고 그 누구더라? 양경필인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거 1년 좋고 날 아무튼 그렇게 좀 좀 커리어가 높은 아무튼 제가 출연하기 위해서 너무 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운동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남에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함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제가 진짜 운동을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PT 받으면 몸 좋아질 수밖에 없을 거 같아 몸을 수련한다기보다는 좀 정신력 강화를 위해서 자주 애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력 좋아지면 몸도 좋아지는 거지 뭐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죽여, 죽여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내려! 죽여 죽여! 아니 잠깐만 아니 힘 조절을 좀 맞춰줘요 쒸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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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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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두둘! 야!안해, 야!안해! 야! 제발! 야! 제발! 둘, 맞아!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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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